겨울과 자극을 보면서 약 7분 만드는 게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이 정도면 내가 한 번 더 나은 업체 살이 좀 빠졌을 때는 이게 너무 무거운데 요즘 좀 잘 먹었더니 여기 상당히 가볍게 느껴진다 이게 군육돼지가 되어가는 길인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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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장, 아빠 주식 중독, 엄마 컴퓨터 중독 엄마 이제 잡혀가는 거야? 탈목이 삐어가지고 이렇게 안 reliably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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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손가락 빠진 줄 알았네. 너무 부담스럽다. 아무도 안 한 데서 내가 입거든. 따뜻한 라떼 계절이 왔어. 자빠지는데 뜨거운 거? 엎으면 내 다리 없겠지.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 화장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나 화장 안 하는 얼굴 익숙해져서 그래. 아니야. 화장 한 게 이상하다? 화장 안 하는 얼굴이 더 예쁘다? 더 예쁘다는 거 보다는. 화장 이상하게 한다는 거지. 뭐야 나 갖고 싶어. 나 갖고 싶어 오빠. 인형은 왜 들고 온 거야? 구경시켜준다고. 얘네들을? 아쿠아리 구경시켜준다고. 근데 이거 엄마한테 조금 네가 구경시켜줘. 이러고 보여줘. 여기 어딨어? 짝짓기 하는 거야? 짝짓기 하는 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짝짓기 하는 거 같아. 다행이 어딨어? 고 Manson, 고생하자. 나OM고... 나간 걸어갑니다. 谁는 왜 이런 거 같아? 나한테 Means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몰라. 나 같아. 고기도 왔던 길인데 우리 계속 갔던 길 어? 저 똘이 봐 왔던 길입니다 너 뭐지? 흐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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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하고 싶다 그치? 응 맞아, 안 돼 귀여워 하나 둘 셋 알아서 쓰네 쭈니 쭈니 우리 쭈니 머리띠 머리띠 둘 셋 셋 им 주문하자마자 이렇게 일임만에 나오지 으음 난 이게 제일 맛있어 아이씨 어때? 옛날이랑 비슷해? ... ㅋ ㅋㅋㅋ ㅋㅋㅋㅋ 야채의 진심! 야채 공기 마주키기 사이도 여기 있어 사이도 안 먹는대요 안먹었네? 마주키기 장집을 수도 있음 연애하신 식사 두 배씩 시켜 진짜 정상 탑승 고등학교 기다려! 날 내버려 둬 아아아 빨리 뽀뽀해줘 아 빨리 뽀뽀해줘 5, 4, 3, 2, 제대로 안 됐어. 1, 일로와. 좀비 흉내줘, 오랜만에.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손. 손. 안녕. 여기가 넘쳤어요, 여기가 없어요? 다 닦은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셨겠네. 애단했어요, 말도 못하세요. 놀라셨겠다. 빨리 말 좀 해, 우리 밥을 먹었으면. 뭘 양보하셔도 돼요. 아, 오글쯤에? 예. 낙이 넘는 건가 봐. 엄청 낙이 넘는 건가 봐. 아이고, 고생하셨는데. 아이고, 고생하셨는데. 아이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아들께 파란색을 못해. 11,000원으로 해놔. 흔한 니가 좋다는 게 아니고. 마리오를 탈 때. 이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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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아빠 베개가 이런데 이래도 아빠 베개가 좋아? 응, 아빠 머리 냄새가 난 좋은데. 아빠 머리 냄새가 왜 좋아? 아빠가 떠서. 아빠가 떠서? 응. 아, 손이 너 가져. 뭐하냐 왜 이렇게 눈이 부었냐 왜 아플까 대학 디자이너 선생님이 지금 그 시즌이라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산발산발스럽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거 아니에요 귀지로 이렇게 넘기면 오히려 더 괜찮다고 선생님 손목이 필요합니다 내 손목지가 안 돼 왜 이렇게 진 거 없지 어 종기선 같아 어 무서워 이거 다 벗은다고 다 벗은다고 다 벗은다고 했으면 안 된대 아 아 아 아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어쩜 엄마한테 아무도 먹어보라는 소리 안 할 수가 있지 아 아 슬프다 또 시작이라니 어머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예요 이 오이 호박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사온 거예요 아 애호박 시골에서 사왔어 어머니도 참 애호박이 아니라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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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하하 어머니도 참 그래 애호박이라 그렇지 어머니도 참 또 그러시네 애호박이 아니야 오이 고구마 예 아 오이 고구마 하하 오 하하 놈잠을 설치해야지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 먼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침에 분들이 수거하고 왔습니다 유튜브 볼 시간은 많은데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라고 합니다 저는 핑계가 맞습니다 잘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세게 떠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더 세게 뜨세요 눈 더 세게 뜨세요 고구멍을 왜 그렇게 뜨는 거예요 파란색이 다이아몬드야? 저거 처음봐 미키씨가 돌아오고 많이 기다렸어요 확인해주세요 없어진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아 반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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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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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반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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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fi 엄마 때도 말, 할머니 때도 말도 못했어. 중학생 때니까 커서 말 잘 안 돼. 말 안 들어가지고 맞았어요, 옛날에는? 어, 나중에 옛날에 때릴 때, 요즘은 때리면 안 돼. 할머니도 때렸을 거야? 근데 공부 못 하고 때리고 이러면 안 돼. 공부를 못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공부 못 하고는 거 때리고 없고는 좋은 교육방법이 아니야. 할머니 연금이 얼마 나오나요? 아, 그거 좋아. 좋아? 아니, 나는 교사생활 오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 좀 줘. 애들만 학교 안 나오면 무극무진하게 할 수 있었어. 내가 거기 하다가 어마어마한 자세 얘기. 애들이 지그러워가지고 받았어. 써가지고. 애들이 잘 자라줘서 기뻤다. 나 왜 마이입니다? 해당. 쓰레기인가요? 네. 드겠다. 맛있어여. 작곡밥 가져오셨네요? 갑자기 변신을 내가. 이제 먹으니까 먹어야지? 뜨거워 와 이거 진짜 잘 먹어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뜨거울텐데 아니 뭐 이렇게 커요 제기 너무 큰 책만 골라오는데요? 재밌어 글씨 큰 책이 글씨가 없어 글씨가 없어서 재밌어? 여기도 어려드는 거 아니야? 가만있으면 된대 다시 취소를 했대 귀여워 뭐야? 스티커 이렇게 한 장씩 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삼치랑 김치 야 너 안 넣어? 야 너 안 넣어놔? 끝 뜯어요? 아니야 뜯는 거 아니야 뜯는 거 이렇게 조금만 채워봐 생각보다 작네 응 설마 이렇게 하고 끝? 어 맞아 김은? 김 여기 있잖아 금방 파가야 일찍 오세요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응?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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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먹을 뻔했잖아 우와 돼지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맞아? 맞아? 몰라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빠가 아빠 것도 만들라고 했어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게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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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잡아당겨 세게 이렇게 한 번 벗긴 다음에 잠깐 이럴 바에 그냥 김을 따로 해서 뭐지? 잠깐만 아이 그래 일단 먹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잠각통을 어떻습니까? 뭔가 쓰겠지? 맛있어 잡고 쭉 잡아당겨봐 그렇지 천천히 사자 다 파여서 줘도 돼 제발 으악! 아니 그렇게 펼치면 이런 데 내 거 해 네가 있고 내가 왜 지켜봐 삼각김밥 안 돼 그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다 일 만 김우랑이 낫겠다 사야 되는 거 아냐, 그렇지? 코 올려, 코 올려. 이거 작은 땅고야. 아니, 가는 거 맞지? 아, 진짜. 맵지? 네. 맛있지? 네. 안녕하세요. 해피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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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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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로봄? 뭐? 매워? 우는 거 아냐? 매워 안 담겨주게 잡았지? 어디지 다 맞았네 저 사람이야 아하핳 닭게뿌렁 사왔다 요 놈 피카츄 피카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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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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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정말 엄마 여기 누워있으면 안 돼 어 가까우면 안 돼 가까우면 안 돼 어휴 위험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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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